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겼다는 글을 올렸는데요. 일부 언론이 패배를 인정했다고 해석하자 승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 선거 조작으로 바이든이 이겼다. 또 어떤 투표 감시자나 참관인도 허용되지 않았다며 우편선거는 역겨운 조크라고 트위터에 썼습니다.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었지만 그가 이겼다는 표현은 처음 쓴 건데요. CNN과 CNBC 등 일부 언론은 이를 승리 인정으로 보도했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는 그는 가짜뉴스 미디어의 눈으로 볼 때만 이겼다. 나는 아무것도 승복하지 않는다. 조작된 선거.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곧바로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. 승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글에 트위터는 경고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. 미국 언론들도 선거 감시인과 참관인들이 허용됐다며 반박했습니다.